예수님의 교회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우리 본문 말씀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들마다 각자 그 교회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왜 교회마다 이렇게 교회 이름을 만들어서 붙여서 부르는 이유가 뭘까 그렇죠 다른 교회와 좀 구별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교회를 좀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또 그 안에 그 내용 안에 보면 그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에 주신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이름을 이렇게 저렇게 붙여서 부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당시에는 이방 국가들에게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교회가 없을 때니까 각 도시마다 전도하면서 그것에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성경에 바울서신에 나오는 교회들 그 교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도시의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한결같이 다 엄청난 대도시들이에요 가령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등등 이렇게 도시의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들이 각각 다른 이름을 이렇게 붙여 부른다 하더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교회는 한 가지 본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되어 있는 예수님의 교회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회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의 교회 이게 교회의 본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이름은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냐 세상에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교회가 뭐냐 교회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저희 교회에 창립 1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두 시간에 걸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 이 주제로 두 번에 걸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와 관련해서 교회는 왜 예수님의 교회여야 되느냐 그럼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시고 분명히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의 교회여야 되느냐 교회는 왜 주님의 교회여야 되느냐 제가 올려봤는데 우리나라에서 교회 이렇게 부르는 이름은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한문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한자를 소리 나르는 대로 불러서 교회를 씁니다 이 교회를 한자에 글자를 해석하면 번역을 하면 가르치는 모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의미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상응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영어에서는 교회를 철치라고 합니다 이 철치라고 하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주님께 속한 곳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의미하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철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신약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헬라오의 교회 교회를 나타내는 헬라오 단어인 에클레시아 이것을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철치 또 교회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칼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뜻은 뭐냐면 회중의 모임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에클, 에클은 무엇으로부터 레시아는 뭐냐면 부르심을 입은 자의 모임이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회중의 모임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주신 신앙공동체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교회의 본래의 뜻은 철저한 분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끊어지고 철저하게 불러져서 다시 세워진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분리되고 끊어진 그래서 새롭게 형성된 신앙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진정한 의미인 에클레시아가 담고 있는 의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조자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19절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보이셨던 행동들 또 지금 하시는 이 말씀들 다 성전에서 행하시는 일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반문하느냐 따져 묻는 거예요 이 성전이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지만 46년 동안 지은 성전입니다 46년 동안 최순을 다해서 지은 성전인데 이것을 허물라 하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이 성전을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말이 되는 소리냐 가능한 얘기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여러분 건축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46년 동안 지은 건물을 3일 만에 짓는다 이건 불가능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지목할 내용이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성전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지금 말하고 있는 성전과 지금 예수님이 헐라 다시 세우시겠다는 이 성전 이게 지금 의미가 다른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단어는 성전이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가 달랐다 여러분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많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건 참 위험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셨느냐는 그 본래 의도를 모르고 문자적으로만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게 이단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말씀에 오해하는 일들이 많아요 21절 말씀을 한 번 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말씀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빌딩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분명하게 오늘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은 유대인들만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제자들도 그 당시엔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본문에 보면 나중에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지금 하신 이 말씀이 어떤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도대체 이 시대와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과 또 나에게 정말 어떤 의미로 어떤 뜻으로 하셨느냐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느냐 여러분 이거 모르고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평생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 그래서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한번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들려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가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인생이야말로 행복한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읽어도 몰라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못 깨달아요 영적인 거래서 그래요 자 오늘 이 상황 지금 이런 말씀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이 일어나기 바로 이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요한복음 2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6월절을 맞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의 3대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예요 이 3대 절기가 되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다 어디에 살든지 먼 나라 이국 땅에 가있다 하더라도 이때는 다 올라와야 돼요 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법입니다 그게 법이었습니다 이런 큰 명절 6월절을 앞에 두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로 쓸 소와 양과 비둘기 이런 것들을 파는 사람들이 지금 장사를 이루고 있었어요 장사진을 치고 있었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서 소가 음메 음메 울어대고요 여기서 양들이 양 뭐 뭐 뭐 양들이 어떻게 울지 뭐 맴맴하고 울어대고 있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 안에서 이런 장사진을 장사진을 시장바닥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돈을 환전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돈들은 당시에 이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화폐를 썼는데 그 로마 화폐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돈을 다시 유대인의 돈으로 바꿔야 됐기 때문에 돈을 환전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풍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가셔요 그리고 그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이 판들을 다 깨뜨려 벗어버리시는 거예요 다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다 한 대 쫓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16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러면서 예수님 분노하시면 다 쫓아버리시고 그 장사를 잃은 판들을 다 엎어버리셨어요 여러분 당시 벌어진 이 상황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6월절 제사를 위해서 지금 벌어지는 매년마다 매절기마다 벌어지는 그런 광경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당연함으로 알았습니다 왜? 그래야 자신들이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자신들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제사 요즘으로 말하면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가 이미 무너져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당연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이 제사는 이미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제사를 통해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유익을 창출해서 많은 돈을 버는 기회가 되고 요즘으로 말하면 대목이에요 대목 큰 돈을 거둬드릴 수 있는 대목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일반 백성들은 좀 더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먼 도시에서부터 그 재물로 쓸 짐승을 끌고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상처나거나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제사장들에게 노 하고 거절을 당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지금 얼마나 편합니까 여기까지 와서 그냥 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이거를 잘못됐다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성전과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아니고 그런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이미 곧 착한 데워지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굳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 그런 상황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그거 허러라 그거 무너뜨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내용이 없을까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태도 오늘 예배 드리는 모습 하나님이 그거 무너뜨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여러분의 허위신 봉사의 생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거 허러야 된다 이런 질문을 우리는 성경님을 통해서 과연 받고 있느냐 또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의 능력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악과 부패한 세상과 그 다음에 과거에 죄악된 삶에서 철저한 분리 철저한 끊어짐 그게 에클레시아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가 갖고 있는 의미다라고 여러분 앞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예배절에 앉으신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라고 불려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의미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구별하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위해서는 먼저 허는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허물어뜨려야 다시 세우는 거죠 무너뜨려야 다시 세우는 거죠 유대인들이 정성을 다해서 오랜 시간 동안 지은 성전 예수님께서는 그거 말고 그거 허물고 내가 다시 세우겠다 내가 다시 세우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는 교회 유대인들이 안됩니다 이것입니다 라고 주장했던 성전 이 차이를 구별하셔야만 진정한 교회의 의미를 아시는 거고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질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성장한 삶의 터전은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목회자로서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고 성도님들이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온전한 지체가 되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부모님의 대를 이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또 목회자로 목회의 대를 이어서 목회하고 있지만 그것이 내 삶에서 정말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간혹 제 안에서도 무너져야 할 것들 부셔져야 할 것들 분리되어야 할 것들이 여전히 분리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은 채 내 안에서 새롭게 또다시 출연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할 때마다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감출 수가 없어요 여전히 살아있는 자기 욕심 자기 주장들이 머리를 들고 그것을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고백하며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저는 15년 전에 정말 그런 교회를 한번 세워보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욕심이었던 걸 지금은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정말 그런 교회를 한번 세우고 만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15년이라는 세월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순종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붙이기까지 기도하면서 순전하게 종의 도를 다하는 의로운 교회다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잡고 순종의 종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렇게 해서 교회를 순종의 교회다 이렇게 정하고 달려왔지만 여전히 불안전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성도님들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크고 작은 일에 그 믿음이 흔들리고 또 실족하고 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때마다 아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도 갈피를 잘 못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정말 확실한 것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 교회와 우리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론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 고민하며 이거 알아야 되겠다 내 개인의 신앙을 주장하기 이전에 내 생각을 주장하기 이전에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앞세우기 이전에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걸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더 깊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세워왔고 지키고 자랑했던 성전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고 그 피값으로 다시 세우고자 했던 예수님의 교회는 어떤 것이었느냐 이거를 바로 알아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온전한 지체가 될 수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 온전한 지체가 못되고 오히려 내가 그 교회의 골칫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권이 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에게 첩붙여 있는 가지가 못되어 열매맺지 못하는 축복받지 못하는 삶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크리스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그 신앙 고백을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내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오늘 말씀해 보면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세우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큰 기독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오늘날 이 교회는 과연 어떤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까 그 고백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점점 무너져 가는 거예요 무너져 가는 거예요 만약 아직도 온전한 신앙 고백이 없는 성도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다른 자기 입장에서의 신앙 고백을 주장하는 성도들 만약에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모습과 같습니다 화려하게 빨리 지을 수 있죠 그러나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런 신앙은 흔들리고 무너지는 신앙이에요 그런 교회는 여러분 역사 가운데 남을 수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했잖아요 터키의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방문해 보니까 여러분 그 화려했던 에벨소 빌립보 여러분 그 많은 교회들이 그 화려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교회들이 다 무너졌어요 돌모덩이 밖에 없어요 왜 그 이후의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가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지키시는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예요 야 예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교회는 헐라 충격적이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교회를 헐라 그래요 교회가 어떤 곳인데 아니면 그 교회가 진정한 예수님의 핏가 위에 세워지지 않은 성도들의 신앙 고백에 세워지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건물일 뿐입니다 건물은 낡으면 헐어야 돼요 헐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 고백 위에 다시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에서 사람의 교회로 변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변질이고 교회의 타락입니다 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망하고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것이 저희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셔도 정말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 사람의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에서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만족시키는 교회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왜 교회가 성도들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요즘에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몰라요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교회의 사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노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지 내가 불편하다고 이거 교회가 아니냐 아니죠 내가 불편해도 그게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불편하다고 내가 편한 교회를 찾아다녀요 노! 본인의 신앙이 지금 얼마나 잘못되어 있느냐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은 교회임을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포기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6년 동안을 서울 강남에 큰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를 했던 사람 정말 화려한 교회입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만모스처럼 몸집을 키우고 대형교회들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런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또 그런 목사님들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님이다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생각은 자유니까 그럼 어떻게 맞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주인이신 교회는 그런 게 조건이 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게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도 제대로 건물을 가지고 교회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왜 이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게 사람의 생각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조건은 그런 것은 아니다 그게 예수님의 주인이신 교회의 기준이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될수록 변질될 수가 더 쉽고 변질되기가 쉽고 주님의 교회에서 사람의 교회로 가기가 훨씬 더 쉬운 유혹이 많은 모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세우겠다고 하신 교회에 주신 축복과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그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뜻이 뭡니까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이 교회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영적으로 이미 승리한 겁니다 절대 그래서 주님의 핏값에 이 신앙 고백위에 세워진 교회는 세상 가운데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고백위에 세워진 성도들은 절대로 어려움과 권한은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음부의 세력 마귀들에게 정복당하지는 않아요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주인인 이 교회의 지체된 성도들은 날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 이 열쇠만 갖고 있으면 뭐예요 이 열쇠로 열쇠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왜? 우리 교회의 여러분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 소망을 하지 않고 맨날 염려만 하고 걱정만 하고 이게 뭐냐? 이 약속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무장한 교회와 성도는 평안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평안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메면 하늘에서도 멜 것이오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의 열쇠 자 오늘 결론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천국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천국의 열쇠는 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자 바로 오늘 이 교회의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게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이 로마 캐톨릭의 초대 교황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교황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기 때문에 교황의 권위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교회의 권위보다 성서의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에는 교황무술이라는 그런 신학이 있어요 교황의 말은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 크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지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예수 크리스도 여러분이 예수를 크리스도로 믿는 그 고백 여기에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예수 크리스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마음이 새기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 위에 교회의 지체로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자 우리 잠시 한번 두 눈을 감아보겠습니다